축의 경림 지난 10년간 서울 대교구장으로 헌신하시고 이제 이임하시는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 교구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꽃다발과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여성연합회 성남현 실비아 회장께서 꽃다발을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께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서울 대교구 13대 교구장으로 교구민들을 보살펴 주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모아 영적 예물을 드립니다 미사형 성체 43만 3511회 육주기도 307만 6046단 성체조배 31만 5383회 희생 32만 3094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위한 기도 78만 7257회 2021년 11월 30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 신자 일동 박수 박수 교황대사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지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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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L'apostolo Sant'Andrea, ricorrenza del suo onomastico, lei ha voluto riunirci in questa cattedrale per rendere grazie a Dio che l'ha fedelmente guidata nel suo mistero episcopale fino ad oggi. Mentre ricordiamo con gratitudine il percorso da lei compiuto con esemplare dedizione, al contempo volgiamo il nostro sguardo verso gli anni che il Signore vorrà concederle in avvenire. E le auguriamo ogni bene nel Signore. Esprimo altresì vivi apprezzamenti a Sua Eccellenza Monsignor Peter Chong per aver accolto con spirito di servizio la nuova missione che il Santo Padre gli ha affidato, mentre gli assicuriamo preghiere e collaborazione per un fecondo ministero nella guida dell'Arcidiocesi e amministratore apostolico di Pyongyang. In questa circostanza mi è molto gradito far arrivare il saluto benedicente che Sua Santità Papa Francesco rivolge a Sua Eminenza e al nuovo Arcivescovo e lo estende a tutta la comunità ecclesiale di questa metropoli. Ampli 주기경님을 이끌어주실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주기경님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봉사의 정신으로 교황님께서 맡겨주신 이 새로운 사명을 수락해주신 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주교님께서 서울 대교구장과 평양 교구장 서리로서 당신의 직무수행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아낌없는 기도와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기경님과 새로운 대교구장님 그리고 서울 대교구의 모든 공동체에 건네시는 축복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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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공연과의 변동을 통해 roman을 통해 는 영원을 통해 공연과의 가정으로 전개의 2011년 12월 1일 초기경님께서는 성요한 바오로 이색 교황님에 의해 서울 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셨고 2012년 서울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실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직무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교로서 20년을 봉직하시는 동안 주경영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셨고 참으로 충실하고 주님 포도밭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목자의 모습을 훌륭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보금적인 온화함과 지혜로서 성직자단과 수도자들, 신자들을 이끄셨고 보금화와 교육, 사회적 애덕의 여러 분야의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일에 투신하도록 교금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주경영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다른 가난한 교회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에 대한 연대성을 보여주셨고 이로써 저희에게 로마의 주교, 곧 교황님과의 진정한 친교에 대한 건실한 증언과 더불어 보편 교회를 향한 커다란 개방성이란 결실을 남겨주셨습니다 And now, nell'esortazione apostolica, postinodale pastores gregis Papa San Giovanni Paolo II, nell'apprezzare il ruolo dei Vescovi Emeriti li qualifica come membri importanti del Collegio Episcopale 하나님의 주제는 성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께서는 세계 주교 신호두 후속 권고 양들의 목자에서 은퇴하신 주교님들의 역할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그분들은 주교단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 주교로서 단연간의 봉사를 통해 얻은 개인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청 주교성은 은퇴주교라는 제하의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은퇴주교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 위대한 전구자이다 그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교구의 오온사함과 더불어 교구의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봉헌할 수 있다 이는 복음선포를 위해 수행되는 바로 그 사목활동과 동일한 것이다 저희는 주교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영적 자산으로 저희를 교회를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oly ad screwed다 nel rendere grazie a dio per averci dato in dono un pastore zelante nella persona del cardinal Andrew young mi unisco volentieri ai vescovi ausiliari al clero ai religiosi alle religiose come pure l'intera comunità cattolica di seu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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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 사제단을 대표해서 사목국 기획연구팀 김광두 고스마 신부님의 송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 명동대성당에서 추기경님의 교구장 착자미사에서 부재복사를 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2인감사미사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가신 정지성 니콜라우 추기경님께서 추기경님께 목장을 넘겨주시는 사진이 다음날 대부분 신문 일면에 실린 바람에 그 뒤에 서해서던 저도 덩달아서 신문 일면에 얼굴이 나가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본당 교우분들이 우리 부재님이 신문에 뉴스에 나왔다면서 신학교에서 얼마나 뛰어나셨으면 교구장님 곁에서 복사를 하냐고 물어보셨더랬죠. 난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위바위보해서 져서 교구장 복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추기경님께서 사제로서 만난 유일한 교구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정수택 대주교님과 살아가긴 하겠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고 저의 경험은 추기경님이 전부입니다. 즉 추기경님께서는 저의 첫사랑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일들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본당의 보좌신부로 부임하자마자 있었던 서울대교구 사제 전체 모임이 떠오릅니다. 선배 신부님들 말씀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다라고 하더군요. 새 교구장님께서 여시는 새시대에 서울대교구 사제로 출발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대인연을 맞아 이루어졌던 교구 신호드 과정에서 사제의 성소에 응답한 저로서는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보여주었던 그 모임이 또 앞으로의 사제 생활을 더욱 기대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사제 전체 모임이 그 뒤로 다시 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일본 신호드 과정에서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분들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 교황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벽을 허무시려고 애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사제 성화의 날 사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주 교황님께서 당신께 연락하기 어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셨죠. 그때 불러주신 전화번호는 제 주소록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회해 보니 한국청년대회 관련해서 촬영 약속 시간에 차가 밀려 조금 늦겠습니다고 문자드린 거 한 건 딱 있더라고요. 그날이 제사회 한국청년대회 참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뵌 날이었습니다. 촬영 전에 다른 교구에서 참가하는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교우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추 교황님의 어린 시절 경험을 말씀해 주셨죠. 교구청 공소에서 살던 시절에 대축일 미사를 하기 위해 본당으로 이렇게 나갈 때 본당 신자들 집에 머무르면서 환대받았던 기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야 추 교황님 집안이 오랜 구교우 집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서소문 성지 사업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그렇게 집안에서 물려받은 순교 신심 덕분임을 이해할 수 있었죠. 추 교황님 덕분에 서소문 내거리 순교 성지도 멋지게 단장되었고 우리 교군의 여러 성지를 잇는 순례길도 잘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지를 순례할 때마다 순교자들의 모범을 배우고 순교자 현양에 힘쓰셨던 추 기경님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 기경님께서 많은 관심을 쏟으셨던 생명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정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 전술을 돕기 위해 그리고 아시아 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교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저희 후배들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재단의 아버지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워낙 자식이 많다 보니 간혹 그 사랑이 와닿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늘 사랑하셨음을 이제야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해아동 할아버지로 저희 후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추 기경님의 뜻을 이어 새 교구장님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구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역시 추 기경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 신자들을 대표해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님의 송사가 있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제이자 고위성직자로서 반백년을 부족한 저의 등대가 되어 올곧게 살아오신 공경하옵고 사랑하올 추 기경님 먼저 추 기경님의 뜻깊은 영명 추기를 맞아 저희 모두 기립하여 진심으로 경하드립시다. 주 기경님의 지난 삶과 신앙은 한국전주교회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움직이는 교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서울 대교구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원화한 미소와 꿀성대 동굴 목소리에 추 기경님께서는 순교자 후손답게 순교자 현양과 영성의 남다른 열정을 보이셨기에 밖에 내리는 비가 마치 순교자들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보금화 슬로건 아래 교군의 본당 활성화와 해외 성교에도 힘써오셨습니다. 생명존중과 가정의 요람인 가정사목에 정성을 기울이셨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녘교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낙태죄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요즘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기도에 더욱 매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의 난관을 뚫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 미사시에 가슴이 벅차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추 기경님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용기있는 결단이었으며 그 인내의 열매로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기정 아시아 최초 국제공식 순례지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제는 순교자의 현양의 요람이자 종파를 초월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자리잡아 개관 이래 60, 70만 명이 순례하는 간접성교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숙자 무료급식소가 대다수 중단되는 안타까움에 지난해 12월 말에 난 명동밥집은 이제 주일에는 7,800명이 드시고 가는 배고픈 이들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 기경님께서는 저작권 문제로 캐롤이 없는 쓸쓸한 성탄에 마음 아파하시며 정부 부처의 개선을 촉구하신 결과로 올해의 성탄은 명동과 대학로 거리는 물론 방송을 통해서도 캐롤송이 울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 기경님의 열정적인 사목여정과 순례의 시간들이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와 함께하되 항상 홀로여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길 위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의 터널 속에 교회마저 갇혀 있을 때에는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고뇌의 땀을 홀로 흘딱으시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셨을 공경하올 추 기경님 그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추 기경님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행복한 추 기경님의 사람들임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기에 비록 몸은 도심 속 명동에서 해와동 프로방수로 옮겨가시지만 저희가 드리는 기도 안에 평화로이 면무시며 양냄새보다 더 진한 행복냄새나는 영적 원로이자 해와동 할아버지로서 황금빛 여정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저의 짧은 송가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육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강론때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안드레아 사도 추기일에 이렇게 추기일 미사와 또 이 미사를 같이 하게 돼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오늘 또 안드레아 사도 본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창무 주교님께서도 대주교님께서도 이렇게 안드레아 사도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같이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벌써 성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번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즉시 모든 것을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날 오후에 예수님과 이렇게 머물러서 지내는데 그때가 바로 오후 4시였다. 얼마나 그분 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에 인상이 깊고 확 이렇게 마음에 뱉겠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가 4시였다. 오후 4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맘에 와 닿는 것들이 아주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 안드레아가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시면서 자기 형도 예수님께 소개하고 갔다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에 돌아가시고 이랬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련받은 후에 그 어디로 가셨냐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터키 쪽으로 시리아 올라와서 올라가고 그리스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의 그 중심지고 그럼 그리스 아테네로 해서 거기서 코린토로 해서 파트라 까지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파트라가 한 210키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었어요 근데 안드리아 사도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X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받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안드리아 사도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전례력에 있어도 그리스도왕 대축일 모든 것의 완성과 또 대림절 새롭게 시작하는 구세주 빨리 오사 구원의 희망을 이렇게 정말 기다리는 구세주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완성과 시작의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에 그래서 안드리아 사도축일에 제가 관두고 세기요구장님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 하느님의 성령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 왜냐면 그 정말 새로운 우리의 신호두수가 이렇게 되고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고 이러면 아주 교황님이 착절할 때 아주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잘 결정해 주셨다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드리아가 정말 안드리아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오실 때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할 때 그냥 거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서를 보면 마지막 숨을 내놓았다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저께 그저 지난 토일날 안드리아 김대근 시부님의 대희년을 마치고 우리 주교님들이 너무 신나서 가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평화방송에서 찍어갖고 이게 내보내서 그런데 제가 그 아주 정말 감사드리고 안드리아 김대근 시부님이 정말 그 젊은 사재로서 성교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몇 번씩 입국을 시도하고 시도 모든 자기 걸 투신해서 용감하게 안드리아 그 용감한 사람이란 뜻이 있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안드리아 사도 대희년을 마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참 저에게는 기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오늘이 어머님 또 기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미사 드리기 전에 제가 서교동 성당에 가서 이종남 시부님 어머니 미사를 드리기 그러는데 제가 1970년 사죄소품 받고 불광동 보좌으로 갔는데 그 어머니가 벌써 혼자 되셔서 일곱 남매 하나는 6.25 때 잃어버리시고 6남매를 키우시면서 그때 이종남 시부님이 대신학교 2학년 때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연령의 일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쁘게 이렇게 사시는지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뒷수습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천당 그 뭐야 천당 그 뭐야 우리 갑자기 생각해서 천당 노래하고 이렇게 뭐야 천당 예? 사물놀이가 아니고 천당 천당 그 풍악 울리면서 서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아까 혹시 각설이가 아닌가요? 예? 각설이 천당 각설이 천당 각설이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집이 그때 그 6호선 종점인 그 독받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기쁘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비린내 옆에 고초골 고초골 고초골이란 그 김대곤 신부님의 어머니 우슬라가 사셨던 바로 그 곳에서 탄생하신 박 발바라 님이세요 그래서 제 할머니가 박씨거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우리는 그쪽하고 연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그렇게 천당각설이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신앙을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사셨던 그런 곳이 아주 맘에 아주 깊이 새겨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미사를 드리기 전에 그분의 미사를 이렇게 10시인데 10시에는 난 못한다 나는 교구장제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8시로 바꿔서 8시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희년 김대원 신부님의 대희년 미사를 드리고 나서 너무 자연이 아름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요선 선생님이 동화작가인데 글을 써주신 우리 오지영 신명을 통해서 1999년에 주신 그림과 동요 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참 아주 단순합니다 나무 잎도 꽃이여라 쌓이면 꽃밭이여라 이번에 시선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 잎이 봄철에 이렇게 연두색도 나오고 그렇지만 나무 잎이 그냥 여름이면 녹색이기 때문에 그냥 녹색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가을철에 보면 아주 빨갛고 노랗고 아주 온갖 단풍의 꽃이 근데 그것이 쌓이면 꽃밭이 돼버립니다 하느님 정원에 우리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인간이 되시고 모든 걸 다 목숨까지 바쳐서 어떤 십자가의 희생도 드려야 하지 않고 마지막 숨까지 내쉬면서 당신의 영을 내주면서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어여선 작가의 이렇게 시선이 참 하느님의 눈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와던 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또 우리 교회와 교구를 위해서 또 우리 고통받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족하나마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어요? 고개 자꾸만 바꾸면 장사가 안되요 농담입니다 아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의경님께 드리는 송가가 있겠습니다 이제 난 누구의 하 승주야 왜 우느냐 저 울진 않았는데요 아 근데 충격님이 떠나신대요 명동을 떠나시는 거지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떠나신다고 떠나시는 게 아니구나 추의경님은 늘 사람만은 없으셨고 앞으로도 쭉 그러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는 시노드 깐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숨만 쉴 게 아니라 갈릴레아로 가야 되겠다 추의경님이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를 부르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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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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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